안녕하십니까 대한복지대표 김윤형입니다. 우리는 큰 나무, 짜투리 자르고 남는거 짜투리 자르고 남는걸로 지금 우리가 도마를 펴고 있습니다. 도마를 이렇게 캐서 도마를 이렇게 캐서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.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다발에 100만원 팔려 합니다. 한 다발에 100만원 지금 이렇게 다 갈라놨습니다. 이거 지금 한 20몇미리 두께가 몇미냐 28미를 이렇게 갈라놨습니다. 필요하신 분은 대한복지에 전화해주세요. 한 다발에 100만원입니다. 30 действи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